안녕하세요. 밤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수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하실 때 변수 선언 구문은 이 함수 중과로 열리고 닫히는 이 사이 영역에서 가장 최상단에 등장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변수의 이름은 알파벳 숫자 언더바로만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C언어 같은 경우는 알파벳의 대문자와 소문자는 서로 다른 문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다음 변수 대문자로 된 변수와 소문자로 된 변수는 서로 다른 변수로 인식이 된다는 점 참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변수의 이름은 숫자로 먼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변수명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int라는 문자는 인티저형이라는 자료형을 의미하는 문자인데 저희가 변수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변수명 사이에 공백이 포함될 수도 없다라는 점을 변수 선언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제 적절치 않은 변수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래 구문에 7th 언더바 val 이라는 이름은 알파벳도 들어가고 언더바 숫자 이렇게 올바르게 구성은 돼 있는데 순서가 적절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숫자가 변수의 이름 가장 먼저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적절치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샵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특수문자 샵 같은 경우는 변수명으로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kor 공백 이열 이렇게 돼 있는데 공백을 변수명 중간에 저희가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제는 적절치 못한 변수의 이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예제는 실제 변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특정 숫자 값을 담긴 값을 출력해보는 예제예요. 우선 인티저형 변수로 이름을 result라고 저희가 작명을 해줬고요.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했고 변수 안에 값을 지금 대입하는 구문인데 저희가 기존에는 특정 숫자를 그냥 대입을 해줬는데 여기는 약간 특이하죠. 그냥 숫자가 아니라 숫자 간에 덧셈 연산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있는 플러스는 플러스 덧셈 연산자이거든요. 저희가 이 연산자를 사용해서 3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를 실제로 더하는 구문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3과 4가 더해서 7을 완성시킨 다음에 7이라는 결과값을 대입 연산자 이 는을 이용해서 왼쪽의 변수 result에 담아주고 있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덧셈 연산자를 이용해서 3과 4를 먼저 더해주고요. 7이라는 결과값을 만들어서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왼쪽의 변수 result에 7이라는 결과값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result에는 7이 담기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래 printf 구문에서 덧셈 결과 %d라는 서식 문자를 이용해서 result의 값을 출력해보면 7이 출력이 되겠죠. 아래 printf 구문에서는 %d 서식 문자를 3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2개 %d에서는 3과 4라는 숫자를 명시적으로 출력을 해주고 있죠. 이때 3과 4 같은 경우는 상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숫자는 변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한자 항상 상자를 써서 상수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d의 %d는 아시는 것처럼 앞에 result에 담긴 숫자 7을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변수는 어떤 값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 그릇에는 어떠한 값이든 바꿔 담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한자 변할 변자를 써서 변수다라고 저희가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result에 담긴 숫자 7을 저희가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봤어요. 아래 구문에서는 마지막으로 result 값만 한 번 더 출력해보고 있네요. 변수 result에 저장된 값 %d 해서 7이 출력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변수 이름을 지정하는 법 한번 살펴봤고 간단하게 더셈 연산자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저희가 어떤 더셈 연산자 그리고 뺄셈, 곱셈, 나노셈 등등의 연산을 하게 되면 완성되는 그 결과 값이 있는데요. 결과 값을 담기 위해서 보통 변수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변수의 이름을 장명하려고 할 때는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규칙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변수가 담고 있는 값이 어떤 값인지를 저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변수의 이름을 정할 때는 반드시 의미를 지니는 이름을 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 언어에서 키워드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수의 이름을 지정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키워드라는 것은 미리 다른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군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수명으로 중복되게 쓸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 대표적인 문법들로 다음 표에 있는 이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형을 지정하는 캐릭터, 인트 등등의 내용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특정 문법에 해당되는 내용, else, if, for, and return 이런 것들도 다 키워드들로서 이미 어떤 의미를 갖고 동작하기 때문에 변수명으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변수 이름 지정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